내가 제일 잘나가 제일 제일 잘나가 네, 여러분 저희가 롤리에 이어서 내가 제일 잘나가 댄스콘테스트를 열어볼까 합니다! 네, 21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혼자도 좋고, 친구랑 함께 좋고 많은 촬영을 부탁드릴게요 네,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투물 컵영상을 저희 첫 콘서트를 응원하는 영상과 함께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과 또 저희가 직접 추첨을 해서 21 첫 콘서트 초대폰과 아디다스 제품 등 특별한 혜택과 선물을 마구마구 쏠 예정입니다 브라보! 저희 21 공식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등에서 편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강렬한 끼, 퍼포먼스, 열정을 가지고 팬분들의 영상 저희도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21 콘서트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2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케니원, 노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